전산동 동아셈입니다. 국어인데 중3꺼 같은데 해보면 높잉평 할 때 말하는 화자고 대상이나 말하는 데가 있으면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대상은 목적물이기 때문에 상대는 듣는 상대죠 그러면 듣는 상대방하고 듣는 사람하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죠 사람이겠죠 아들하고 할아버지를 얘기하면 또 다르잖아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를 얘기하면 목적이잖아요 높고 낮음을 구별합니다 상대는 뭐라고요 듣는 이에 상대방이니까 듣는 상대입니다 듣는 상대를 높이거나 출려면 서술어가 변하겠죠 조사도 변하지만 주체 높이면 서술아의 주체니까 말하는 데요 말하는 주체니까 주어를 높이는 거죠 주어를 높이는 거고 듣는 상대방이고 듣는 상대방이고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니까 주어가 말하고 있는 목적어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목적어나 부사어 그럼 왜 부사어라고 그러냐 자 누군에게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그러면 이 에게가 붙으면 영어에서는 간접목적어거든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부사어고 이걸 필수부사어라고 그래요 마치 간접목적어니까 목적어처럼 다루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거 보면 상대 높임입니다 듣는 상대방 주로 종결편에서 사용되는데 이게 종결편에는 서술어에 있는 거 끝나는 거 서술어를 보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서 해요 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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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격식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뭐라구요 격식체라고 해요 해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요 해요 해 주체 높이면 주어인데 선어만 어미는 뭐냐 이렇게 용언이 있어 용언 용언은 서술어인데 용언은 활용하는 거야 활용 활발하게 사용해야 돼 그럼 서술어야 서술어인데 여기에 서술격조사 이다 이다가 빠지면 조사가 빠지면 이니 이고 하는 이고며서 이렇게 붙어요 어미가 붙잖아요 어미 그렇죠 이게 어말어미에요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오면 선어말어미에요 가신다 이 시 그쵸? 어? 그럼 쭉 이리 시 시가 좀 지나고 가신다 존칭을 나타내 존칭이나 시제를 나타내 주거든 선어만 어미는 이거 앞에 있어서 선어만 어미 그래서 이 두 개 이걸 어말어미 이거 선 어말어미 그럼 이 전체가 이것도 어말어미 있겠죠 어말어미 선어말어미도 어말어미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어근이나 어간 뿌리근 자 할 때는 하나도 안 멀고 어간 할 때는 가끔 가다 변하는 거야 이건 뿌리근이고 이건 줄기가 아닙니까 어근, 어간, 선어만 어미, 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격조사 깨서는 깨서 은느니가 대신에 깨서 쓰는 거죠 주체에다 높이니까 근데 특수 어휘 이게 서술어예요 서술어 서술어 게시다 자체가 십자가 높이 게다가 아니니까 단어 사자가 게시다예요 근데 이 시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잡수다가 아니에요 잡수시다예요 주무시다가 십자가 다 포함되대요 게다가 아니잖아요 잡수다 주무다 아니잖아요 주무시다잖아요 시가 붙어있는 동사예요 그냥 만들어진 이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에서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체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논리적으로 잡수다 있잖아요 아니요 잡수시다 해야 돼요 주무다가 어딨어요 주무시다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선어말어미가 포함돼서 녹아나서 애초에 한 단어디가 만들어진 한 단어가 된 특수 어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됐어요? 네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놓으세요 주어를 그런데 간접은 주체 전체가 아니라 일부예요 일부 관련된 대상을 손이 할아버지 손이 주어져 할아버지의 손이 예쁘다가 예쁘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왜? 일부분 주체와 관련된 주체와 일부부인 대상을 높여주는데 손이 예쁘시다 이렇게 하는데 손인데 시가 이상하잖아 사람이 아닌데 간접 높이 그걸 간접 높이 듣나요? 주체는 주어 주어 문장 내에서 상탈을 나타내는 대상 동작을 하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주체는 주어 객제는 목적어 그럼 이 객제와 목적어의 차이는 봐봐요 동사가 행위를 미치는 대상인데 그쵸? 문장성문의 하나로 타동사가 쓰이는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 목적어 객제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 부사어는 한정한다 이게 장방시목의 조종량이라고 했죠 장소 방법 시각 목적 이유 조건 정도 양보 이런 것들 의존명사는 가끔 애들이 물어보는데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을 기대어 쓴다 형식적인 말도 쓰는데 혼자 못 쓴다고 의존해서 쓴다고 의자 실형이잖아 가는 것 가는 것 뿐이다 할 따름이다 왔을 뿐인데 이게 대를 쓸 때는 가는 대로 대로 할 때는 뛰었어요 그럼 의존명사에 붙이면 뭐라구요 조사에요 붙였으면 첨가부착 붙이면 조사인데 이거는 곧 겉 방법 곧 이걸로 바꿔 쓰면 되는데 요 앞에 꼭 꾸며지는게 있죠 요게 필수 관용어예요 관용어 중에서 필수 관용어는 꼭 있어야 돼 의존명사가 쓰려면 필수 부사처럼 필수 자가 붙는게 필수 부사하고 필수 관용어가 있는거에요 음 관용어로 꾸며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구요 관용어니까 이 앞에 거 이거는 요거 자 이 앞에 꾸며지는 할 다른 할 것 할 것 됐죠 하다라는 동사가 그쵸 맞아요 네 움직일 것 움직이다는 동사가 관용어가 된거에요 그러면서 필수 관용어라고 됐어요 의존명사는 필수 관용어하고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특수어의는 뭐라구요 이렇게 객체를 들이다 드다 아니죠 모다도 아니죠 모시다 여쭈다 뱉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외워야되요 보통은 알고 있죠 보통 부사격 누구누구 깨도 뭐라구요 목적어 누구누을 을을 을 대신에 깨로 써준거자 을 대신에 깨라는 걸로 누구누구 깨드린다 이렇게 뭐라구요 필수부사라고 했죠 이렇게 간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됐나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러면 사건시 바라시가 이런건 뭐냐 바로하는 말할 때 대화를 발생시킬 때 사건이 일어날 때는 사건시 됐어요 그러면 말하는거 바라시보다 앞선다 사건시가 보다를 가로쳐 사건시가 앞서는 시대다 앞에서 일어나는게 과거죠 그렇죠 바라시와 일치한다 현재죠 그렇죠 사건시가 나중에 나중에 일어난다 미래죠 가로치면 보다라는게 나오면 국어에서 가로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다고 보다가 나오면 가로치라고 수능볼때도 어떤걸 진행한다 ing 붙는거 영어에서 완료다 havepp 진행중이다 완료가 끝난 상태이다 됐나요 네 cg를 피할 때 과거는 앞 앞 이걸 이 형태라고 뭐라구요 이 형태 형태는 다른데 그 쓰임사는 똑같은거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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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요 네 했었더래 했던거야 했었더래 덫자가 들어가고 과거지 이거 하나 외우면 되는데 관형사용어미 간곳 옛날에 갔던거죠 간곳 어때요 어제 아까는 쉽지만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형사용어미 관형사를 만드는 어미에요 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가다를 뭐라구요 간 곧 다면 뭐라구요 이거는 의존명사고 꾸며주죠 명사를 관형하죠 의존명사에 있으면 필수관형어로 하겠죠 가다라는 동사를 뭐라고 관형사 형태로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관형어로 만들었죠 네 관형사용어미 라고 됐어요 네 현재시대는 간다 가다가 아니라 됐어요 관형사용어미 가는곳 지금 가고있는곳 됐어요 됐어요 형언사 서술격 조사에 은 선언한 어미 어미 없이 관형사용어미 은 가는곳 이제 지금 요거의 예시 요거는 쉽죠 근데 요거의 예시 관형사용어미 미래시대는 오 이건 의지도 있고 하겠다 하는거 하고 가겠다 하면 이게 뭐라고요 미래시대 앞으로 간다 음 그러니까 갈곳 미래시대죠 어 갈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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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보죠 내일 그러면 요기에서 보면 그죠 갈곳 의존명사용 결혼하자 필수관형어로 해서 밀 됐어요 미래시대 그러면 요거에서 니 여기는 니은 붙죠 그죠 또 니은 붙는거 어디갔어 요것도 니은 붙고 니은 붙네 요것도 그죠 근데 의미상으로 봐야죠 네 과거인지 이거 헷갈리면 상황을 봐서 이게 과거 일어났는지 현재 일어났는지 보면 되니까 할 수 있겠죠 네 가고있다 어 그쵸 가고있다 이거 완료상은 음 늘어놓다 해버리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나가다 이게 예시 이런거 보면 뭐라구요 다 예시를 한 문장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어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풀면서 사실은 단련해야 돼요 음 안풀으면 이제 쉽지 않죠 자 다시 확인하는거네요 자 높임보임 높임보임 상대는 뭐라고 했어요 듣는 상대죠 그쵸 그쵸 듣는 상대를 높이니까 상대를 높이거나 어 이거는 뭐라구요 낮추어도 틀리겠죠 이렇게 낮추는 말하는 방법이라면 틀린것 같죠 네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거에요 음 노 주체 높임은 서술의 뭐를 격을 서술의 주체니까 주체인데 주체 개체 높임은 목적어 부사하는거라구요 필수 부사하라 그랬죠 맞나요 네 자 상대에 주로 표현인데 이거 비격시키는 해요 해죠 해요 여러 번 봐야되요 여러 번 이걸 해봐야되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인데 갑니다 다 까 오 하오 느낌상으로 아주 높임은 아주 격식 하는거고 요거는 부부끼리 가오 어디가오 가시구려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거는 느낌의 부부 부부지간에 노부부지간에 존경하면서 얘기하는거고 이거 교수님의 제자에게 교수님이 제자에게 좀 격식같여서 자네 이거하게 나 가네 이해되세요 네 요거는 부부지간에 얘기하는 느낌이고 이거는 제자에게 요거는 뭐라고 친구지간에 나 간다 가자 이렇게 느낌으로 돼요 네 이거는 요거에 비해서 아주 높임에 대해서 간단한 부어체 느낌이에요 가요 이해되요 네 나 가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막말하는 친구 가 가 말잘보내 이해되세요 네 이런식으로 하던 느낌으로 한번 맞춰봐야되고 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 주격조사 깨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음 주어에 주어에 깨서 어머니 깨서 이렇게 들으면 그쵸 깨서 특수화 얘기했다는거죠 직접과 간접인데 이거는 뭐라구요 주어 서술의 주체를 주어를 직접 높이는 데 이거는 일부 관련된 대상이 뭔지를 찾아서 예시해서 문제에서 확인해야죠 그쵸 객자높임 특수업이 모시다 여쭈다 부사 깨 깨 누구누구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깨가 필수부사어 간접목적어 됐나요 네 시간표용 일어난 시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아까 했었죠 네 이거는 이거는 사건 시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다 이거는 동시다 이거는 사건 시가 뒤에 있다 됐어요 진행은 계속 진행 중이고 이거는 완료된 상태다 자 시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쓸 때 앗 어 니 형태 더 주의해야 하고 있고 니은 아작과 이거는 뭐라구요 관형사용어미 는 그죠 선환바노미 이거 뭐지 음 형용사 서술경 동사 그래요 실현된 관형사어미를 시간보에서 지금 선환바노미 외워야 되고 통차로 그쵸 어 그러니까 누가 봐봐 아빠 여쭌정에 또 있자 동사 잘 죽네 을 을 개 그죠 예시를 간단하게 써놓고 예시를 몇 개 외우는 거 훨씬 좋겠죠 그쵸 하고 있다 이거는 뭐지 해서 이거 완료 상태고 어 그럼 이렇게 열어놓아 버렸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버리다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게 훨씬 낫지 이 어노타 어버리다 한번 까먹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할 때는 뭐라고요 예물을 기억하는지 예시를 기억하고 예문 예시를 통해서 필요한 이론을 뽑아내는 게 훨씬 잘 외워져요 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게 이제 주사능필이에요 주사능필 주사를 오면 피는 나오죠 피는 나와요 피는 주동 반대 사동 능동 반대 피동입니다 주동과 능동은 주인이 돼서 스스로 이렇게 되는데 사동은 사장인 시키다 피나고 일하고 피나고 피나게 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됐나요 네 자동사는 스스로 하는 거죠 네 주어만 미치니까 주어만 주어동사 이런 식이죠 다동사는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전미사는 파생어로 만드는 접사 전미사와 접투사가 있죠 단어는 단식과 복식이고 복식은 합쳐지고 파괴되는 것처럼 파파 합성어 파생어 파생어는 이렇게 앞에 있는게 접투사 어근 어근이 있고 전미사 이렇게 있는데 이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됩니다 두개의 어근 됐어요? 그때 전미사 전미사 꼬리에 붙는게 전미사입니다 파생어를 만듭니다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파생접사 라고 합쳐서 뭐라구요? 파생접사 예를 들어서 명사 파생접사는 기라 미음을 붙이면 보다가 봉보기가 되는거에요 파생접사 자 이거 보면 주어가 뭐라구요? 직접 사동은 하도록 시킨다 사장이 시킨다 교육되고 뭐죠? 주동과 사동으로 바뀔 때 바뀔 때 어떻게 되냐 주동물에 주어가 사동물에 주어 목적을 바꿔 오 이거 몇 텅씩을 몇 텅씩으로 바꾸는거 나오죠 네 아 이거는 거꾸로 해요 길이 넓다 사람들이 길을 생략된거에요 사람들이가 주어가 목적어가 된다고 됐어요? 그럼 주사 주사 주사는 뭐라구요? 주어가 뭐라구요? 목적어가 된다고 야 이게 뭐라구요? 감원이 나한테 주사로가 거꾸로 나도 한번 놔두고 싶지 그렇죠 내가 간호원을 놓는거야 내가 간호원한테 주사를 맞는게 아니라 간원이 나한테 주사를 맞는게 바꿔버립니다 주동 주동물에 서술어가 타동사일 경우에는 네 액에 을 먹는다 이렇게 왜요? 자동사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어나 상관없는데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잖아 그럼 이게 목적어로 바꿔 버리면 주어를 목적어로 바꿔 버리면 목적어로 바꿔 버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에게로 바꾼다고 에게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수부사로 되는 거라고 왜? 주어는 거의 사람이기 쉽잖아 이해됐어요? 네 사람이기 쉬우니까 사람이 에게, 을 이렇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처럼 바꿔준다고 요거는 직접목적어가 되고 요거는 간접목적어가 된다니까 간접목적어 에게 직접목적어 바블 됐어요? 자, 사동을 만들어주는가 말하고 이히리기 우구추입니다 우구추 이히리기는 저쪽 그러니까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구추 왜? 우구추 우쭐하면서 우구추 하면서 4장은 축하로 올리죠? 4장이랑 우구추에요 우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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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켜올린다고 사장님 됐어요? 네 능동은 동작이나 주어가 자기가 심으로 이거는 뭐라고? 당하는 거 피해 당해서 피나는 거 됐어요? 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 뭐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 어, 이거 바뀌네요 이렇게 네 이 사람은 부사어로 바뀌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이해 됐어요? 간접 목적으로 되니까 목적어는 나중에 주어로 나가면 되죠? 됐어요? 그렇죠 여긴 이히리기가 있고 우구추가 없죠? 네 그럼 이 히리기하고 이 히리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당하느냐 시키느냐를 보고 구분해야 돼요 주어가 음 이해 됐어요? 우구추 나오고 쉬워요 근데 이 히리기가 나오겠지 시험문제는 됐나요? 네 음? 자, 구정문은 안한다 공부 안하는 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안하는거죠 선택의 문제고 못하는 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거지 됐나요? 짧은게 할 때는 안한다 못한다 하지 않다 지 않다 지 말다 이렇게 지지로 붙어갖고 하면 지지 끌어서 지지 길어져요 음 됐어요? 음 다시 한번 하면 주어가 뭐라고요? 메모내문이요 뭐의 행동을 주어가 무엇이나 행동을 그럼 뭐지 그러게요 한번 봐 다시 동작이나 행위 이런건 다 왜? 확인할땐 좋다는거죠 동작이나 행위 동작이나 행위 똑같네 그죠? 이건 시키는거 주동문의 무엇은 목적어나 부사로 바뀌니까 주어가겠죠 그죠?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고 동작은 그대로 가고 사동문은 동작이나 행위는 주체가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그죠? 없으면 만드는거에요 없으면 됐어요? 네 주동사나 사동사의 사동편으로 바뀐다 이히리기 우구추 그렇죠 이게 뭐에요? 이히리 우구추가 사동접사 네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겠죠 아 이게 뭐라구요 하게 시키는거에요 사장이 사동은 뭐라구요 하게 시키는거 하게 게 하다 시키다 하게 시키는거 먹을 수 있죠? 네 능동은 뭐라구요 능동은 주어가 제 힘으로 이거는 뭐라구요 피동은 당하는거 피동 그렇죠 당하는거 됐나요? 네 자 요것도 바꾸는데 능동문의 주어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누구누구 애개가 되니까 필수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안은 바뀌어서 주어가 되지 그렇겠죠 됐어요 네 능동문 피동문은 피동문의 피동사로 바뀐다 아 쏘았다에서 쏘였다 그죠 뭐 왜요? 쏘였다는 어떻게 돼요? 쏘다 플러스 이 플러스 엇 플러스다 됐나요? 네 이히리기 구체에게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쏘았다 쏘였다 느낌상으로 쏘았다 쏘았다 하면 안되잖아 그렇죠 능동사가 어간에 이히리기 하고 되어지게 되는거야 당하게 되면 피나면 뭐라구요 되어지게 되는거야 되어지게 되는거야 되어지게 되는거야 되어지게 되는거야 되어지게 되다 되어지게 되다 되어지게 되다 됐어요? 아부병문은 못 촉촉한 돈이 있고 아부정문은 뭐에요? 안한다 아 의지라고 이거는 못 한다 chị 짧은 부정문 뭐 하지 않다 이거 뭐라구요 하지 말라 지 지 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것도 지모차단 그지 그 길다라 짧을때는 지이지 아니야 안한다가 아니다 하지 않다 됐어요? 네 아 긴게 바꾸는거 이건 뭐 어려운건 아니니까 자 이건 또 뭐 있을까? 꽃피는 봄이면 당연히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꽃이 봄이면 뭐 할 것 같아? 여행 갈 것 같아요 여행 갈 것 같아? 이 글에 갈래는 그러면 꽃피는 봄이면 뭐 같아? 극 같은데 무슨 일일까? 꽃피니까 낭만적이지 낭말 낭만은 뭐지? 사실적이지 않은 감정 서정적이고 그치? 가을에서 봄까지인가 보네? 강원도 독해랑 서울 주제는 음악하고 있는 것을 반대한데 용서 아버지가 학생이 용서이겠네? 용서 간의 갈등과 해결 꿈과의 이름을 잃은 현우가 아이들의 삶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 현우 이게 전체인데 교과서는 요만큼만 나왔다는 거네? 그렇죠 현우의 주변 친구가 용서인가 보네? 그렇죠 현우 서울에서 창안현실에 상처받고 강원도 도계중학교 관악부 임시교사로 부임했어 그들을 가르쳤어 아 그러면 현우가 아이를 통해 교사네 그치? 교사 얘는 학생이고 그렇죠 꿈을 깨닫게 하는 거고 관악부 한명주 음악을 좋아하고 멋진 연주가 되고 싶어 용서이네 네 용서 아버지 담무대에서 아 이거 아버지 피를 띄었네 네 연주를 했는데 광부로 있으면서 음악 때문에 나 가난하다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고 현우의 엄마로 소녀같이 순수한 면모를 가지고 음악하다가 사끔나보네 그렇죠 네 근데 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치? 네 그니까 갈등상황 아 희곡이네 네 그치? 용서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지 음악 때문에 나 광부한다 용서 젊은 시절 한때 음악을 했어 또 얼마나 힘들지 힘들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참 용서는 현실적으로 진로를 찾기 바라는데 하고 싶다 한다는 거지 네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하여 생각하여 가능한다는 거지 네 힘들어 그래도 할래요 그럼 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렇죠 갱도중앙관장에서 용서는 친구들와 함께 갱도중앙관장에서 감동적인 음악회를 연주를 하겠지 네 그래서 초청해서 할 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 너 할려고 해라 이렇게 인정했대 아빠가 잘했나 보네 그렇겠죠 엄마의 보따리 엄마의 사랑을 잘 붙였다 보따리 엄마의 사진처 현우의 음악 순산 열정을 꾸받고 다시 현우에게 현우가 누구지? 그.. 선생이요 아 선생 조그만 엄마의 사진참은 뭐 이게 엄마야 이 엄마 다르나 궁금하네 아이들의 꿈과 열정을 담긴 열정을 더 감동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게 뭐요? 비래요 비가 추척추척 내리면서 부지기 잡는다고 네 시나리오 희망적인 봄의 갈등을 해결하는 네 장면 보면 관악부 활동을 반대합니다 교사가 알게 됐어 네 그렇죠 허락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오우 한우가 아버지를 찾아가 근데 꿈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안 버립니다 딱 그러니깐 할 말 없지 노력했네 선생님 그렇겠죠 근데 아버지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현우가 용석을 설득하지 못한 왜 그래? 계속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갔어? 이럴 거면 아버지 말 따라서 지난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에 담긴 현우는 어머니와 어 어머니와 현우 어머니네 그치? 네 현우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아이들을 막 알게 돼서 연습시켜 갱도 중앙강장에서 연주해 그걸 보고서 몰래 시킨거래 그러면 이 아버지 네 선생님 진짜 문제네 아버지 찾아가서 불을 질렀어 현실이 주동하면서 애한테 아버지 말씀 따라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전국대회 나가고 싶다고 이걸 해줘 뭐야 이거 이 선생님 왜 그래 왜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는 재능을 보고 확인시켜서 시킬 수도 있고 애는 재능이 있어서 하지만 선생님이 왜 이랬다 이랬다 해 이거 봤어요 선생님의 선생님의 이 심리 상황을 이 글을 보면서 체크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쵸? 네 꽃피는 봄이 오면 아빠한테 허락 맞출 거야 동화쌤입니다 동화쌤입니다